002100. 안녕하세요. 주식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경롱입니다. 경롱, 은, 는 동산은 1957년 농약 제조, 판매를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1977년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됨. 현재 동호그룹에 소속되어 있음 주요 계열사로는 비료 제조,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조비와 글로벌학으로, 탑프레시, 동호시드, 종호육료 등이 있음 주요 제품인 작물보호제는 수요의 계절성을 가져 농번기인 3에서 6월 사이 매출이 집중됨. 이상기후, 천재지변, 병해충의 발생 등에 따라 수요가 영향을 받음. 기업 개요 대시 변홍사 및 과수용 농약 등을 제조, 판매할 목적으로 1957년 7월 설립되어 1977년 6월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되었으며 현재 동호그룹에 소속되어 있음 대시 비료 제조, 판매업체인 주, 조비, 농업용기계 및 장비 판매업체인 주, 탑프레시, 도소매업체 글로벌학으로, 주를 보유, 동호시드, 주는 2021년 12월 경농, 주, 과 합병하였음 대시 주요 제품으로는 살균제, 살충제, 제초제, 친환경 비료 등이 있으며 지속적인 농협과의 공급 계약 체결에 따라 농협중앙회의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 바 안정적인 수주 확보 재무 대시 긴장마의 영향으로 작물보호제 판매가 증가하였으며 관수자드 판매 역시 증가한 가운데 유기질 및 복합비료의 판매 증가, 비료제품 판가 상승으로 전년 대비 매출 성장 대시 매출 증가에 따른 판관비 부담 완화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률 상승하였으며 기타 수지 저하, 법인세비용 증가에도 순이익률 상승하였음 대시 높은 기온에 따른 해충 증가로 작물보호제 판매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며 비료수여 증가,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한 신제품 출시, 농협향 안정적인 수주 확보로 매출 성장 전망, 2023년 9월 18일 9시 16분 기준, 장중, 경농의 시가 총액은 1982억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경농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피 625위입니다. 경농의 상장 주식 수는 1952만 2,500일 흔다섯 주입니다. 경농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경농의 퍼은 7.04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36.42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7.35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375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2997원을 보여주었으며 pbs는 1442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s는 각각 0.71배, 14390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3.94%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43번지억원, 168억원, 410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133번지억원, 161억원, 309억원입니다. 경농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72번지 23%이고 유보율은 2126.19%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90.73이며 전일 대비해서 10.55-0.41%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92.87이며 전일 대비해서 6.26-0.69%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농의 2023년 9월 18일 9시 16분 기준 장중 현재가는 10,15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10,50원보다 10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10,30원입니다. 5일 종가인 10,50원입니다.